서울 지하철 1호선에 갑옷 입고 성경책 뜬 십자군남자 등장, 찐한 사연에 응원이 쏟아지는 까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의 갑옷 착용, 1호선 십자군남 정체. 투구에 십자군복장까지 입고 다기념 꾀꾀 누른 그 승객, DC인사이드의 등판에 대인기피증 때문 사연 공개했다. 대인기피증으로 코스프레 시작, 심리적으로 보호받는다 느껴. 갑자기 철 뚜껑을 벗더니 모두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한 남성이 중세시대 십자군복장으로 지하철에 탑승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 수상한 사람이 탑승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가 올린 사진에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닭 울음소리를 내는 장난감과 성경책을 든 남성의 모습이 담겼죠. 이 남성은 DC인사이드 군사 갤러리의 지하철 1호선 빌런 나임이라며, 자신이 특이한 복장으로 지하철을 타게 된 것은 대인기피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인기피증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10년 가까이 받고 있는데 더 나아치지도 않았다. 약을 먹으면 졸려서 사회생활을 못했고, 약을 끄느니 버스만 타도 가끔 소리를 지르고 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억대의 빚이 생기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갑옷을 사고 남은 돈 다 쓰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는데,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니 발작을 안 했다. 투구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드는 건지라며, 신기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모르는 사람들과 말도 섞고, 사진도 찍어줬다, 별일 없이 집에 돌아오니 기분이 묘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아마 다음 검사에서 정신감정 정상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갑옷을 입고 다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모형 장난감에 대해선 옷차림을 보고 간혹 사람들이 놀라길래 검을 빼들고 달려들 것 같은 인상을 안 주려고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십자근 옷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옷이 멋져서 입고 다니는 것이라고 했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원래 코란을 들고 다니려 했는데 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죠. 두 달 전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에 갑옷차림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 있는 이 남성은 사연보고 왔습니다. 힘내세요. 잘 극복하시길 바란다라는 댓글에 다들 하시는 일 잘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름모를 십자근 남께서 속히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크리스찬 튜브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